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낮에는 강한 일사위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11도, 최고기온은 25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4도가량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제23호 태풍 피토는 다행히 중국 쪽으로 예상 경로를 틀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650m 부근 해상에서 북북 서진하고 있기 때문에 7일경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이동하겠는데요. 월요일 이후로는 진로 예측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신 태풍 정보를 계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난격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새벽에 강원 일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적위원 12도, 대전 10도, 울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